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생일 첫 볼딩글러브를 받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 너무 기쁘고요. 일단은 롯데자이언트 팬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는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이자를 들어서 좀 더 내년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올해는 조금 아쉬운 해일 수도 있는데 올해로 이제 그 아쉬운 마음을 내년으로 이어지지 않게 또 준비 잘해서 꼭 내년에 웃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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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수상하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 뭐 일단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저도 받아서 기쁘지만 일단 좀 늦었을까 수상하심은 좀 기쁜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롯데자이언트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 뭐 매년 시상식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우승을 해서 팬들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맨날 하는데 믿어 다녀오고 하는데 또 올해 또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은 열심히 항상 하는 거고 매년 시즌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다하고 있어서 또 저희 새로운 우승 감독님과 하나 더 해가지고 그게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저희는 항상 우승을 먼저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자산을 다해서 그 가운데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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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